여러분 나 이거 헤어를 계속 하니까 이게 까칠까칠한 게 여기 닿기도 하고 머리에 압박이 생겨가지고 생각해보니 탈모에 더 안 좋지 않을까? 탈모에 더 안 좋을 것 같아 내립니다 쑥 충격적인 앞머리숱 이마를 가릴 수가 없네요 이거 몰라 그냥 있는대로 살아 또 톱구 또구 톱구가 원래 되게 픽률이 낮았는데 요즘 자주 보이네 연구가 됐나? 연구가 된다? 톱구가? 어 얘 아까 걔 아니야? 이 분 아까 그 분 아니야? 패션이 똑같은데? 톡! 안 부수다니 이걸 겨우 살았다 겨우 살았다 턱 왕 밤부질 밤부질 확인했죠? 이거는 죽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시간 꽤 끓었네요 아 네 여기 중앙쪽으로 돌지 말 걸 그랬나 어 어디로 가 제발 제발 앞에 있구요 아 이거 중앙쪽에서 돌리고 있는지 몰라서 왜 가겠을 걸 좋구요 대성공 회복속도가 무진장 빠르긴 하다 어 위에꺼 내가 막 타치자 다들 저거 구하고 바로 누웠네 일단 이거 돌리면 편해집니다 쉣 AOG 뭐야 이 허허벌판은 이 허허벌판에 놓여진거 무엇 어 김치만두 제발 루인 하나 아 루블 아 루블 내가 저분 못살리는데 저분 삼백님이 구해야 돼 구했고 선수교대 아 루블 지금가면 안될거 같은데 근데 구해 몰라 캐비넷 컨트롤 작 Для의 빰부즐 Technologies incoln 안될거oun 지 빨리 네가 아우젠 안걸리려고 일부러 이쪽으로 왔어요 야 나 그래도 방금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? 칭찬해줘 방금 잘했잖아 칭찬해줘 칭찬해줘 들어가시구요 선생님 칭찬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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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칭찬해줘 칭찬해줘 아 근데 그랬다 이번판 잘했는데 저 이번판 잘했죠 나 아까 플레이 다시 보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 이거 지금 가면 안될거같은데 캐빈의 컨트롤 한번 살고 여기서 어그로 끌고 캐빈의 컨트롤 여기서 한번 더 캐빈의 컨트롤 나오고 여기서 무빙 컨트롤 컨트롤 판자 아껴주는 센스 잘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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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